자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냐면요 8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거든요 10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1,2,3,4번 형태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1분 안에 아니면 59초 58초 우리는 1초 2초라도 줄여서 내가 그걸 저축을 했다가 3분 4분 5분 걸리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 거냐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내가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 중에서도 또 지름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길을 찾아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내공을 쌓아 놓으셨다가 시험보러 가는 날 그날 장소에서 완전히 터트리시길 바랍니다 자 1번에 볼까요 1번에 문제 가장 쉬운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합을 뜻하러 왔어요 합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곱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곱은 곱인데 이렇게 j 형태를 곱한 곱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뭐냐면 나누기 크게 보시면요 우리 사칙연산 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곱하기가 조금 다른 형태의 곱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형태가 되겠죠 자 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쉬울 거니까요 합을 더 알았으니까 우리 합을 더 할 때는 어떻게 더한다고 그랬죠 실수끼는 실수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허수끼는 허수끼리 더하지 않나요 그래서 합을 더하면 결국 실수끼가 더하게 되니까 우리 뭐가 되나요 4 플러스 뭐가 되죠 5가 될 거구요 그죠 그 다음에 허수부분끼리 더한다 그러면 2하고 4를 더하죠 그러니까 2 플러스 4 한거 이게 답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모르실 분 없을 거니까 한번 우리가 직근어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 번 한 거구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중요합니다 곱을 하라 겸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곱을 하면은 1 2 다 곱해야 되요 방법 없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만약 곱하고 연관된 시험자가 튀어나왔다 그럼 시간이 계산하는 수식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아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염두기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곱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형태로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곱해야 되지 얼마입니까 21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죠 제2의 18 그냥 거기 주어져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하나씩 곱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또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 제2의 56 7 8 56 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습니다 48 은 48 인데 원래는 제2의 제곱의 48 이 되는거죠 원래는 이렇게 된거죠 근데 제2가 루트 마이너스 1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5 하니까 뭐 나왔죠 마이너스 48 이거 나왔다는 뜻입니다 계산하니까 뭐 이러한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염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 3번 입니다 3번 3번 염두 좀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크기가 10 이란 뜻이구요 어 그 다음에 세타가 30 또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에 제3을 곱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극형적으로 따지면 이거에요 10에다가 30도 니까 우리 30도 입니다 그죠 어 여기다가 우리 뭘 곱했다는 얘기죠 제3을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2는 여러분한테 눈에 얘기지만 제2는 크기를 나타내는 루트 마이너스 1 이지만 각을 나타내는 몇 도가 있다는 얘기죠 90도 란 각을 뜻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3은요 우리가 다시 쓰면은 요 제2선은 어떤